친구가 뇌를 왜 안 받아주느냐 하면 지보다 돈이 되게 많으면 그 말 받아줍니다. 지금 뇌보다 지기가 높아가지고 내한테 도움받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 감을 딱 던지면 딱 받아 먹어요. 뭐든지 내가 위치가 높을 때 이럴 때는 밑에다가 주면 받아 먹게 되어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내 위치가 높지 않다. 왜? 우리 위치가 왜 안 높으냐 하면 이 사회가 드렁치기로 갈 때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드렁치기로 안 갔다. 이 말이죠. 돈이 최고라고 할 때 나는 돈 따라 가지고 갔으면 나도 돈이 많을 텐데 사람이 돈이 다가 어리가 있어야지. 익힌 사람은 어리는 컸는데 돈이 없어. 어떤 사람은 사랑이 다지 뭔 돈이 최고냐고 익혔다가 사랑은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썬 맛도 공부를 했는데 돈이 없네. 사랑은 그렇게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낸 거예요.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해야지. 사랑할 때도 안 돼 놓고 전부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게 순서가 있어 뭐든지 그게 친구라는 것도 우리는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어야 되는데 친구라고 좋다고 붙어는 있어 봤는데 그 친구하고 오래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된 겁니다. 그 친구 어리 있다 소리 하지 마세요. 내 친구가 진짜 어리가 있었으면 진짜라 앞으로 미래에는 돈이 필요한데 이 자식이 돈은 지금 안 따지고 자꾸 어리를 따지니까 정신 차려 깃떵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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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떵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왔다면 이 놈은 내 친구 맞습니다. 우리는 어떤 힘도 같이 갖추어야지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은 우리는 그쪽을 선호했고 이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들은 우리가 다 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뭘 갖춰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모르는 정법을 갖추십시오. 그 사람들이 모르는 수련을 하십시오. 정법과 수련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 놓으면 전부 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내 앞에 오게 되세요. 다 옵니다. 정법하고 수련하고 갖춰놓으면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다 온다.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은 있어도 어려워서 내한테 옵니다. 지식을 아주 많이 갖춰놓은 사람도 그것이 굉장히 높은데도 어려워서 내한테 옵니다. 누구든지 정법 공부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서 오게 돼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2기생 공부 잘하고 2기생 속에서 우리 동기들을 찾으십시오. 2기생 중에서 같이 팀들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 2기생들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안 맞는 사람이 팀을 처음에 맞추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는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썩내고 돌아서고 받치고 하면 안 돼. 맞춘는 중이다. 미워서가 아니고 지금 아주 부다치면서 잘 안 맞으니까 이런 거 조금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중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번, 두 번은 맞춰야 됩니다.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안 맞느냐 하면 대지털 저것끼리 생각이죠. X세대 저것끼리에요. 베이비가 저것끼리에요. 첫째로 베이비는 고집세고 얼마나 안 맞느냐 하면 베이비는 고집불통이에요. 고집불통에다가 X는 뭔가를 해 보려고 그래요. 그런데 고집에 막힌단 말이죠. 그러면 갑갑해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안 맞아요. 그러면 이 대지털은 어떻게 하냐? 고집도 아니고 뭐 해 보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리 에이 같이 못하겠다. 포기가 빠르다 말이죠. 포기가 빨라. 때리쳐 아픈다. 알파고보다 지가 낫다고. 때리쳐 아픈다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석 달 수련 못 맞힙니다. 요거는 맞추어 가야 된다.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우리가 석 달 동안에 맞아야 되는 이것에 안 맞으면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가지고 뭔가를 의논해라.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주는 지도부들한테 그런 명단을 요렇게 해서 왜 이렇게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설정을 다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맞춰가면서 딱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팀들을 잘 구성했는가 이것이 합격입니다. 얼마나 팀들을 잘 구성을 하고 얼마나 팀끼리 잘 어울렸고 그렇게 해서 끝날 때 이렇게 팀이 같이 이렇게 끝나는 팀이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1차 합격이에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우린 지금 개인적으로 전부 다 상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갖고 있는 때에요. 이걸 다시 맞추는다는 것은 노력 안 하면 안 맞춰집니다. 이걸 한 팀을 우리가 7명이든 12명이든 맞춰냈다는 것은 엄청난 공부를 한 거죠.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. 맞춤을 낼 수 있다는 것. 우리. 우리 한 팀부터. 우리 한 팀이 잘 맞춰지면 당신들 팀하고도 맞을 수 있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. 우리. 우리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게 이민족만 쓰는 거예요. 인류에 아무도 이걸 안 써요. 우리 공부라는 게 우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. 한 팀이라도 우리 가정이 한 팀이라도 잘 맞았으면 대한민국은 기가 찬 나라가 됩니다. 우리 가정 한 팀. 이게 안 돼요.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. 잘 알아야 돼. 다른 건 다방 편이에요. 배우면 되고. 갖추면 되는 건데. 왜? 요거는 진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. 노력하는 거.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. 우리가 석 달만 말이죠. 같이 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나면 내가 달라져 있어요. 그때 보면 알아.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가 그때 보면 알아. 삶이 즐거워진다 이 말이죠.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돼요. 내 방법대로만 갈라 그러면 절대 우리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. 단 한 팀이라고. 우리가 한 팀 공부를 해보는 거야 지금. 우리를 만들어 보는 거다. 나고 없이 한 명도 나고 없이 이기생들이 우리 공부를 했다면 선생님이 당신들 보기에 달리 볼 것이고 당신들한테 힘을 달리 줄 겁니다. 그러믄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